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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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왔네 박준우 형이다 박준우씨는 부지런한지 시간이 많은건지 꼭 맛집들은 쫓아다녀요 안녕히 계세요 잘생겼어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처음 만난거는 와인시음회 심사위원으로 처음 만났었구요 그 다음에 저도 프랑스 벨기에 쪽 요리를 주로 방송에서 선보이고 있고 또 스페인식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눴셨습니다 하모니베리코 코셀리도 스파니스 가스파초 스파니스 가스파초 후아그라 페퍼로 헤브가든 감고네스, 아라힛, 바이크다이거 파열야, 위스키 탑 이베리코 포크 스페인은 스페인으로 더 강한 맛과 코스 메뉴를 나열해 주시는데 그게 거의 호텔 수준의 요리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네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으로 셰프가 오니까 좀 긴장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 마놀, 페페론치노 올리브오일 즐거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바사 라이오를 블랙타이거 이용해서 이게 원래 감바사 라이오가 되게 작은 새우들 이용해서 타파스바에서 먹잖아요 원래 레스토랑이니까 굉장히 큰 새우를 이용해서 뭐라 그럴까 어때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화비양 씨하고 송송 씨는 이런 맛 아시잖아요 요리도 워낙 좋아하시고 마늘, 원리부위 아침에 구운 빵이래요 이맘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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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네 웬만한 방송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머리도 다 먹어요? 쭉쭉 빨아먹어 쭉쭉 빨아먹어 예약한 느낌 이베리코 돼지 와... 이게 손은 엄청 하겠는데 이베리코 돼지가 너무 맛있는데요? 이곳에 온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싹 비우셨네. 하... 아... 이게... 아, 이곳에서 온다. 자,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당연히. 정말 완벽한 거 같아요. 한국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한국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힘든 거 같아요. We were talking about ingredients, providers. Do you have any contract with a farm? I don't have any contract with farm. Because it is quite a trend between chefs. You could make this contract with the other... ...a few. Good. Good idea to go. My? My meaning is to live. Yeah, my father. OK. 백선생이야 하나 둘 셋